호양극장 굳세여라 영자야 맏언니 전동댁하고 그 영감니 여기는 화담댁내고요 목전댁은 이장하고 짝꿍 나는 정영자요 한동네에서 산지 수십년 우리는 하루라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는 사이지라 그란디 다들 서방님이 있는디 나만 걔한테 서방은 물러가고 매지러기지라 여기는 마을에 있는 고구마 굴인데요 혼자 고구마 쬐깍 가지러 왔다가 나 그만 전동댁 언니 아이고매 아이고 아이고 오메 사람 살려 사람 죽고서야 전동댁 네 큰일났어 나 굴이 빠졌어 아이고 아이고 명어네 어? 목마끈 목마끈 목마끈에 빠졌어 아 목마끈에? 예 아니 뭐 질색이냐고 목마끈에 다 대박이야 아이고 아이고 왜 여기서 살았네 목마끈에 살았네 할머니들 걸음이 왜 이리 느리는가 빨리 오랄게 다행히 웃었어요 다행히 웃었어요 아이고 매수껀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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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어 지골로 와 아이고 어쩌다 거리 빠졌어 아이고마 고구마 데리고 와갖고 빠져갖고 고구마도 젖실 없네 아이고 다행히 통 고구마 데리고 있어 응 아이고 고맙어 없어 빠졌는디 고구마 정신 있어? 고구마 먹고 아이고 고맙소 언니밖에 없어잉?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가 요나 먹고 오냐 안가거죠 예? 고맙소 나 혼자 살다보니까 언니 동생들한테 신세지는 날이 참말로 많구만이라 고맙소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려고 나물 좀 캐고 좀 솜씨 좀 넣어보려고 했잖아 전낭다 이리 와봐요 네? 와봐요 고구마밥이요 아니 요한소라리 고구마 지금 먹으라고 갔다 왔으니까 밥했냐? 그래 고마와서 요건 옛날 어른 허둥 가락 있잖아 잘했다 네? 고구마 밥이 얼른 나와 고구마 밥이 아주 대접댕이 맛있겠네 아이고 물리로 많이 해갖고 새 고구마 감사할게 전동도 고구마 우리 집 방은 그냥 콧구멍만 해갖고 다 모다님께 밥이고 반찬이고 싹 해갖고 화담떼기로 갔지라 야이 나물 밥상입니다 요리 짝꿍 요리 짝꿍 요리 짝꿍 새 짝꿍 딱 안 맞어 아따 그나이나 짝꿍끼리 딱 안 먹으니까 영 포기 줬어 제발 요리 그나이나 대역동 미안하시 우리 짝꿍 있는데 와서 혼자 찡겨가지고 미안할 것도 없어 다 같이 옆에 먹을게 겉마 쫙 떨어지게 왜 그랬어 그 소리였다 밥을 얻어먹는디 그만큼 대가를 해야 될거니 우리가 뭣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시집 보낸 거 제일이야 다 늙었고 시집은 먼 시집이라요 전동 댁네 자가용 얻어 타고 나무하러 가요 혼자 걸어갔다 올려면 겁나게 힘든께 눈 딱 갖고 부사에 꼭 꼈지라 조심해야 되겄어 조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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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영감이 필요한가 없어 나 몰려다가 가시는 다 긁히고 워메 워메 이 양반 남자라고 다르긴 다르네 영감 있을게 보통 그새 한 다발 했네 나는 혼자 올까 전동댕 같이 가 기다려 나가 마음이 더 바빠 죽겄네 볼 떼고 잠잠 잘라다가 사람 죽겄네 힘들어서 나무 애가 질고 오긴 했는디 그 다음이 문제랄께 아궁이에 떼려면 이렇게 톱질을 해야 할 것인디 나는 못 온게 나무 들고 어디 가시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도? 설마?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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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예쁘게 탁 올려놓고 전동댕 할머니 댁이죠? 나 지금 훔쳐가는 거 아니여 밟고 가는 거지 잘 보면 내가 갖다 놓은 게 더 많단께 물에 띵 하하하하 아아 아이고 네 동영상 들어오십시오 건물고 오세요 아이고 좋겄어 전동댕 네 좋은것네 좋겄어 놀아 열만만만문 열고 딘께 진짜 골뱃에 실망 안한 니가 영가 니가 영가 이것을 갖고 어떻게 했는데? 이리 덩어리 넣어가지고 이리 갖고 긁어봐봐 아이고 아파라 그거 본래 시원한 거야 가만있어, 나가 긁어야 시원하지 손톱으로 긁는 것보다 얼마나 시원한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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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영감 보던 다 낫구만, 진짜 영감 한 번 안 말려볼래, 지금? 아이 싫어 뭐가 싫어, 우리 영감님 친구라는데 안 말내려면 이거 줘 보라고 아 싫어, 여기 숨겨버린다고 하냐 이불 속에 숨겨버려, 앉아 언니가 내 생각에서 그러는디 자꾸 거절하기도 거시기 머시기 하고 얼굴이나 그러면 한 번 볼까? 정숙이야? 응, 정숙이야? 어, 엄마 자꾸 전동뜨기 날 소개시켜준다고 헌데 어쩌냐? 응? 전동 그 아줌마가? 응? 어떤 아저씬데? 어? 어떤 사람인데, 엄마? 하하하하 아니, 나는 술디 그래, 싸다 뭐, 싫어 어? 친구 입고 그러면 좋지 엄마는 알았어? 어, 알았어 고마워, 끊자 응 응 응 사람 반장을 흔내다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물 오는 게 내 일인 게 오늘은 할 일이 참활로 많소 아니, 나 오늘 빼끝이 떼 빼고 광대가 너무 이뻐서 어쩔까? 하하하하 올라 보건네 하하하하 기왕이면 예쁘게 해가지고 가셔야지 매주 때문에 그렇게 생겼어? 이쁘기만, 이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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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덩이만 달덩이만 달덩이 하하하하 달덩이같이 예뻐 근데 왜 벌써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해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하다 좋아서 그래 왜 근데? 하다 좋아서 좋아서 볼까? 아이고, 모르겠어 열하옵 아가씨 하하하하 열하옵 아가씨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네 어메, 내가 참말로 표지를 다 안 낳께요 왜, 별이 뭐 걸어 빨리 좀 어? 그래 요거 좋은 걸로, 이쁜 걸로 골라 주세요 자, 세 개 준디 하나 더 줘요 네 개 좀 환들려 하나 더 주세요 네, 하나 더 주세요 예, 빌들 옷을 하시 삽시다, 아찜 남굴, 남굴, 남굴 사세요 또, 얼마인데? 아니, 다른 데 가서 사자고 깜깜이다 아따, 진짜 너가 좋구만 엄마는 저렇게 깜깜이 이렇게, 다시 나 찾게요 아니, 많이 주시지요 예 차림이 나오지 그래, 주방 차림이 안 나오지 귤이랑 오이랑 사서 모욕탕에 왔어라 찜질방도 있고 참 좋단께요 일단 때부터 싹 빼보자고 어찌, vain, 많이 나온다 菜, 많이 써 나이 바빠갖고 그냥 막, 빛까맛이 계속 있나 떼가 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나는 아우, 보여, 나는 아우, 영감님이 계시 experiencing 새로 안 이뤄드리지 네 네 네 후 내가 오늘 호강을 제대로 하네요 진짜 성공한다고 할 걸 그랬네요 네, 됐어. 해 골라줘. 아, 참어다. 아, 참어. 참어, 참어. 참어, 참어. 참어 줘야겠어. 아이고, 참어. 미인이 아무나 된 거 아니오. 네, 미인어봐. 사랑을 아무나 하나. 아, 아무나 하나. 이따가 이거 떨게. 태국 언니. 네. 그 영감님 만나면 무슨 말씀부터 하실래요? 아, 무슨 말을 하냐면 영감님 나를 사랑하겠죠? 그래야지. 아, 소원 깊이 부르지만. 사랑하고 말하고. 내가 속이는 불매에 시켜줄게. 그리 알아. 어머, 벌써 애가 반들반들해졌네요. 그새? 아이고. 주름살이, 한여름은 다 없어졌다. 우리 볼 일이 아니오. 그래, 어이가 그래서 좀 좋다네. 아이고. 우리 앞으로 봐. 우리를 봐야지. 어디 이쁘졌는가, 바보소. 이쁜지 안 이쁜지 몰랐나 봐봐. 반질반질해. 아주 이뻐, 아주 이뻐. 반질반질해. 아주 이뻐, 아주 이뻐. 아이고. 전동통도 이쁘고, 이 동상도 이뻐. 다 이쁘네. 이뻐요. 나이가 들어도 예쁘다고 한 게 참 좋네요. 이쁘. 자, 드디어 만남의 그날입니다. 그날이에요. 두근두근거려요. 화장합시다. 놓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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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팡에 밑에 놔두고. 천천히 이뻐, 지금. 네, 여기 있네요. 얼굴에 바를 게 왜 이렇게도 많다요. 입술로 칠해야 더 예쁘다고 하는디. 진짜, 그래요? 아유, 그럼요. 이렇게 칠하시니까 얼마나 굽으세요. 아, 좋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나 눈에는 이쁜디. 여기 애인 눈에가 이뻐야 되는데. 하하하하. 예쁘다. 그냥. 홍무신 대신 구두도 신었어라. 와. 헤드폰 이거. 뒤로는 남겨드려야지. 안 되겠네. 어떤 양반이 나오려나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는 한 세트라서 오늘도 네 집 같이 왔어라. 아, 여기 중국집에서 많이 마시는군요. 중국집. 야, 떨리냐? 떨려. 떨려. 진짜. 떨려. créd Horn이 와. 아, 지금 여기 들어오시네요. 궁금함.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분이세요? 왜요? 우와. 왜. 왜. 이게 뭐지 달래? 꽃미난가 꼬마니? 꽃미난가 꼬마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